1학년 친구들, 학교에서는 무언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지요? 처음부터 바른 자세로 연필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연필을 바르게 잡고 쓰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엄지와 검지로 손가락을 둥글게 하여 연필을 잡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연필을 받쳐줍니다. 이때 연필을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연필을 잘못 잡은 모습에는 엄지를 집어넣거나 엄지를 밖으로 빼거나 너무 짧게 잡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개를 바르게 잡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우개를 잡을 때는 한 손으로 종이를 고정시켜 누릅니다. 지우개를 잡은 손으로 종이를 가볍게 문질러서 지웁니다. 연필로 따라 그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한 손으로 책을 바치고 연필을 바르게 잡아 천천히 선을 따라 긋습니다. 곡선도 직선처럼 천천히 선을 따라 긋습니다. 색연필로 따라 그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색연필은 알맞은 길이만큼 돌려서 연필과 같은 방법으로 잡고 천천히 선을 따라 긋습니다. 색연필로 색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색연필은 색연필은 색이 튀어나가지 않게 테두리부터 조심해서 색칠합니다. 이때 진하게 또는 연하게 색칠해봅시다. 그럼 교과서 46, 47쪽을 활용하여 바른 자세로 선을 따라 그리고 브록 5, 6쪽을 활용하여 멋진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